그건 100% 티가 나거든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딜 가는 컷이 낮아요. 어떤 기차 운전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궁화, 새마을, 화물열차. KTX는 없네요? KTX는 이제 면허가 또 달라요. 고속 면허라고 그래가지고 고속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또 있어요. 기관사 경력 몇 여 개, 우사고 몇 킬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사업소에서 또 짬순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갈 사람 모집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추천인으로 한 명만, 한두 명만 딱딱 올리는 거죠. 상의 자격증이네요, 그건? 그렇죠.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ITX도 그런 건가요? ITX도 2종 전기철도 면허에 포함되거든요, ITX는. 네. 일반 직원차 사무소나 이런 사무소에 있다 보면 ITX를 운전할 시기가 돼요. 근데 본인이 2종 전기철도 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럼 운전할 수가 없어요. 면허 교육을 다시 또 가야 돼요. 만약에 2종 전기철도 면허를 가지고 기관차 사무소로 와서 디젤 면허를 따고 기관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경력이 쭉쭉쭉 쌓일 거 아니에요? 나는 2종 면허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면허 교육을 안 가고서 기술 교육을 가서 이제 운전 기술 실무를 배운 다음에 ITX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래야지 일하면서 경력이 쌓여야지만 그걸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처음 들으시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전기 쪽을 통해 가지고 운전직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요. 요즘은 전기도 시험을 보거든요, 전공을. 그렇죠. 네. 그런 기출 복원을 하기도 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운전직이랑 전기직이랑 시험 문제와 똑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면허만 갖고 있으면 운전직 넣겠네. 네. 운전직을 무조건 넣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컷이 좀 낮아요. 운전직은 근데 어딜 가는 컷이 낮아요. 네. 좀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전기 직렬 대부분이 한전 발전소를 준비하다 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NCS 컷 자체가 높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전기 직렬 우리 회사 합격했을 때 이제 보통 대부분이 3호가 제일 높잖아요. 어느 기업이든?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기 직렬이 3호 직렬 평균 컷보다 높았어요. 아. 그 말은 뭐냐면은 한전이랑 발전소 준비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컷이 높아지는 거죠.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전기 직렬들이.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운전직렬들은 철도 관련 학과 아니면은 일반인 중에서 철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놔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자격증을 준비하느라 힘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NCS 공부를 일반 전기 직렬 사람들보다 많이 하진 않아요, 보니까. 그렇죠. NCS 컷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학과는 무슨 학과 나오셨어요? 저 전기공학 전공했어요. 철도 관련 학과 나오는 사람만 지원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죠. 아닌데 대부분 애들이 이종 면허를 소지한 상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운전직렬은 밖에서 보다시피 아, 이종 면허 없으면 지원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모집 요강을 보면은 자격 경쟁이 아닌 이상 이종 면허 없어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면허가 있는 거랑 면허 없는 전형이 있는데 없는 전형으로 합격하셔가지고 안에서 따셨잖아요. 아마 지금은 면허 있어야 될 거예요. 전동차 쪽 기관사만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면접을 분명히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면접 준비 안 한다는 게 아예 준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어떤 식의 면접이다라고만 알고 가는 거죠. 자기소개 정도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인기응변으로 다 되는 거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네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사기업이나 뭐 다른 병원 직렬의 전기직 같은 경우도 면접도 받고 이랬으니까 면접 경험이 몇 번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랑 대화하고 온다는 생각으로 약간 면접을 좀 많이 봤죠, 저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준비 안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들은 딱딱딱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해야 되는데 네. 막 진짜 학원에서 알려주다시피 기계적으로까지 하면은 그건 100% 티가 나거든요. 음.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암기에서 가는. 오히려 저는 편하게 좀 이야기하고 온다는 생각으로 봐가지고 네. 부담감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면접 때. 그 코레일에서 코레일로 이직. 공기업 면접 볼 때나 그런 데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그 자기 독에서 했나? 그런가요? 그래서 막 경력상에 일부러 빈칸을 줬어요, 저는. 아, 안 쓰고. 빈칸을 줬는데. 네. 면접 때 이제 그 면접관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격증은 이렇게 많은데 경력이 빈칸이다. 네. 뭔 일 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다 얘기했어요. 그냥 현직 재직 중이라고. 오. 현직자라고?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면접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저는. 아. 사실은 좀 다르죠. 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호의적이었나요? 아. 그걸 말씀드리면 좀 그래요. 호의적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뭐 따로 물어볼 건 없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걸 묻더라고요. 이미 필터링을 통과한 사람이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면접을 아마 10분 보는데. 네. 저희가 한 5분 조금 넘게 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안 물어봤었는데 전기직으로는 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전기직으로는 얼마 근무 안 했어요? 6개월? 7개월? 7개월 하고 아 운전직으로 가야겠다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일단 오지 발령 받은 것도 둘째치고. 아 오지 네. 네. 우리 회사에 좀 더 오래 있으면서 대우를 받으려면 운전직이겠구나 싶어갖고. 그냥 여러 가지 기업을 썼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직하면서. 네. 일단 우리 회사를 쓰게 되면은 전기직 말고 운전직을 쓰자. 운전직 쓰고 다른 기업은 다시 또 똑같이 한전, 발전소, 삼성, LG 다 썼죠. 아 그러셨구나. 네. 결국에 붙은 거는 우리 회사 운전직. 그래서 오게 됐죠 다시. 면허 없어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넣으신 거구나. 그렇죠. 면허를 따가지고 이렇게 운전사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네. 다른 교통공사로 이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거나. 만약에 이직을 할 것 같으면은 이종 면허를 따야 돼요. 아 디젤 면허만 있으실까. 네. 그쪽은 어차피 전동차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디젤 면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면허 운전하셨을 때 여러 가지 기차 운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점이나 단점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각 기차마다? 화물열차랑 여객열차 차이점은 있어요. 화물이랑 여객이랑 무궁화랑 뭐 새마을이랑 차이는 없는데. 그거는 별다른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으로 조금 덜 걸리고 더 걸리고 차이? 정차역이 조금 다르죠. 일반 무궁화랑 새마을은 정차역 개수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화물이랑 여객열차를 비교하면은 여객열차는 대부분 출퇴근 시간이 정시에 다 끝나요. 퇴근 시간이. 네. 화물열차의 경우에는 많이 틀어질 경우가 있어요. 출근은 나는 분명히 먼저 했는데 퇴근 시간이 아닌 게 19시에요. 근데 19시 넘어서 막 23시 막 이때 끝날 때도 있고. 연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약속 잡기도 힘들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객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시간 딱 딱 정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차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거의 정시라고 보면 돼요. 화물은 조금 그럼 사람들이 꺼려야겠다. 맞죠? 그것도 나뉘어요. 나는 여객 내려진 거 너무 부담스럽고 귀찮다. 화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싫다. 나는 정시에 일찍 일찍 끝나는 게 좋다. 여객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뉘는 거 같아요. 화물은 내리는 그런 승차 그게 많이 없잖아요. 한 번에 쭉 가죠. 화물은 중간중간에 이판하는 역만 없으면은. 그 종착지까지 그냥 쭉쭉 간다 보면 될 거 같아요. 네. 근무하시는 곳이 대전이면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부산에서 대전으로 올라올 때도 있나요? 아니면 부산에서 자고 올 때가 있나요?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동대구에서 교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야간 열차의 경우에는 동대구에서 자고서 다음날에 다른 데서 올라오는 열차를 받아서 대전까지 가면 끝이 나고. 약간 자기 출근지가 대전이면은 대전에서 시작해서 대전으로 돌아오면 끝이 나요. 근무는. 밤에 근무할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교대 근무로. 그렇죠. 밤에 근무하는 날도 있고 낮에 근무하는 날도 있고 그렇죠. 그럼 운전직으로 교대 근무 안 하고 주중에만 일할래 그게 되나요? 본부 스택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승무운용원을 하던가 그 방법밖에 없네요. 저는 군대에 있었으니까 조종사들이 대령님 중령님까지는 이렇게 조종도 하고 전투기 조종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조종 안 하거든요. 별 달고 그러거나 하면은 뭐 지휘비행이라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도는 비행하고 그런데 운전직도 좀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급수가 높아지고 뭐다 일단 다 운전을 해요 하고 본인이 만약에 팀장 시험을 봐서 팀장을 하게 되면은 차 타는 빈도수가 엄청 적어져요. 그거 아닌 이상은 그냥 퇴직할 때까지 운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팀장 시험은 그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나요? 어 이거는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할 거고 아니시는 분들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운전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좋아 이러면 그거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팀장 시험은 봐야 돼요? 네. 그렇겠죠. 어 그러면은 이제 월급 복지 성과급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전기직 연봉 여쭤봐도 될까요? 전기직 연봉은 1년은 근무하지 않아가지 연봉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일근이랑 교대랑 좀 차이가 나요. 월급이. 음 일근하고 교대랑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네. 한 돈 2, 30만원 차이 나걸요? 그러면 운전직 연봉은? 교대 근무보다 10몇만 원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교대 근무보다 10만만 원? 네. 근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회사 내에서 운전직을 욕을 하고 이래도 실제로 받는 월급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욕을 왜 하죠? 다른 사람들이? 욕 좀 많이 해요. 어 왜요? 약간 너넨 귀족 노조다 이런 식으로 운전직 노조 어쩌저쩌 하면서 아 운전직이 그런 노조가 있나 보네요? 뭐 노조는 다 같은 노조인데 이제 운전직 위주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것 낮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임금 수준을 높일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너네 많이 받으니까 너네 거 깎아라 약간 이런 식이니까 조금 아이금이 하죠 저희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공군에서도 비행기 조종사가 대빵이잖아요. 공군에서도 운전직이 대빵이니까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익숙한 환경에서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한 연봉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알리오 같은 게 공시된 거 나와 있죠. 네. 그대로라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마 남자 기준으로 6급 1호봉인가 3호봉 기준으로 3천몇백만 원이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9급은 포함돼가지고 아마 성과급 받으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한 3,400,500 정도 생각합니다. 3,400? 성과급으로 한 얼마 정도 추가되는 거예요? 성과급은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라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내가 C등급을 받냐 B등급을 받냐고 D등급을 받냐에 따라서 연봉의 수준 차이가 조금씩 막 왔다 갔다 해요. 거기가 아마 C가 300 몇 퍼이긴 한데 C가 월급에 300% 그렇겠죠. 기본급에 300 몇 퍼인가 그런데 기본급, 네. 네. 그것도 이제 우리 회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아도 본부별로 또 성과급이 또 다르고 본부 내에서 직렬별로 또 나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균등분배라는 걸 해요. 아, 균등분배.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같은 급수에 같은 호공이면 비슷한 성과급을 받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B등급이 나오건 뭐가 나오건 좀 달라져요 많이. 네. 월급이 공격 중에서는 거의 하수준이에요. 최하수준이에요 저희가. 근데 최하수준인데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워라벨이랑 이런 거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워라벨이 너무 좋고 업무 강도도 진짜 낮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비해 월급도 많이 받는데 적당히 받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기업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 우리 월급 너무 작아 이런데 우리 일만 딱 보고 보면은 어, 괜찮아. 어?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 워라벨하고 복지 업무 강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연차 쓰는 거 눈치 하나도 안 보고요. 이제 교대 근무나 교방 근무를 하게 되면은 평일에 쉬는 날이 많아서 본인 분리보기가 되게 쉬어요. 이건 어디 회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업무 강도 같은 경우는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편해요. 오히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본사나 본부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현장직이 조금 높은 사람들도 많이 없고 좀 편한가 보네요. 현장직이 아무래도 일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날 해야 될 것만 하면은 약간 끝나는 느낌이라 후다다닥 하고 끝내면은 뭐 나머지는 그냥 안에서 서류 작업 조금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이거는 전기직일 때 얘기죠? 운전직은 운전하니까 아, 운전직은 운전하죠. 전기직하고 운전직하고 복지가 좀 다른가요? 성과급도 좀 다른가요? 다른 복지 뭐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아무렇게 쓰겠네요? 아, 육아휴직도 눈치 별로 안 보고요. 병가 쓰는 것도 솔직히 내가 아프다는데 병가 쓰는 것도 눈치 안 보이고요. 그런 건 진짜 좋아요. 육아휴직도 좀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다? 어, 완전 자유로워요 저희는. 쓰겠어요 하면 그냥 알겠어 하고 말아요. 운전직 제가 아는 분 중에 운전직 여성분이 있거든요. 네. 여성분이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어, 전동차 쪽은 여자 기관사들이 좀 있어요. 어, 비율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간간히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요. 저는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 많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 생각보다 많구나. 네. 제 동기들도 여자들 많아요. 동기들에서 남녀 비율 성비 어느 정도 돼요? 8대 2? 8대 2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전기직하고 운전직하고 일 잘하는 사람의 전기직에서 일 잘하려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시키는 거면 자리도 반은 없구더라고. 일단은 현장 기술직이라서 아무래도 본인이 뭔가 수공구 같은 거 다루는 그런 기술들이 좋거나 뭘 좀 특출나게 뭘 좀 잘한다 이러면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일 잘하는 사람? 좋죠. 운전직은 어떤 걸까요? 일 잘하려면은? 어, 아무래도 사고 안 나는 거겠죠. 안 나고. 사고 안 나고 뭐 고장 조치를 제시간에 해가지고 열차에 지연이 없고 막 이런 거. 기관사가 고장 조치를 하는 게 있나요? 어, 시스템적으로 고장이 나면 아무래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매뉴얼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고서 안 되면 이제 컴퍼러스 콜에 전화해서 지원을 받던가 본인의 그 순간순간의 판단력이 좀 좌우를 많이 해요. 동기들, 전기직으로 들어갔을 때 동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직 많이 했나요? 이직 많이 했어요. 네. 어, 많이 하는구나. 대부분 한 잔 많이 갔죠. 어, 코레일이 있다가요? 다시 한 번 가기 위해 잠깐 있는 사람들도 있나 보네요. 어찌 됐든지 간에 공기업을 다니게 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오히려 심적으로 편한 게 공부를 하면서 안 돼도 그냥 여기 다니면 되지라는 마인드가 강해요.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직이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은 마는 거고. 네. 이런 식이죠. 운전직은 솔직히 어, 우리나라에서는 코레일 말고는 딱히 비전이 있을 데가 없어요. 왜냐면은 고속열차 운행하는 어, 그 공기업이나 이런 데가 우리밖에 없거든요. 네, 네. SR 같은 경우야 뭐 거기는 약간 번외고. 거기는 왜 번외인가요? 거기는 어차피 차량도 다 저희가 대여해 준 거잖아요. 선로도 다 우리가 유지보수 해주고 이러니까 거기는 약간 번외인 거고. 이제 본인이 뭔가 운전 진결로서 뭔가 비전을 갖고 오려면은 우리 회사가 고쳐 운전할 수 있는 차종도 많고 이제 뭔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되니까. 전철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민도 좀 잘 되는 자격증인가요? 그거 최근에 들었어요. 이민 가서 일자리 구하기 쉽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서. 오늘 너무 말씀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코레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기출문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후배 한번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직도 저희가 부산교통공사 기출문제를 확보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기계하고 전기 문제가 반반 나오는데 저희가 빨리 한번 작업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통화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는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